네, 안녕하십니까? 임진입니다. 영상을 찍느라 12월 13일 오후 4시 51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고 오신 분들, 두 번째 영상 바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영상 먼저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종목도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NVH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먼저 공부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준비해온 NVH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2020년도에 테마성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락을 보여줬었고요. 2021년도 초반에도 1월달, 2월달에도 마찬가지로 등락폭을 크게 보여줬어요. 4월달이 넘어갔고 3월달이 넘어가면서 주가가 뚜루루루루룩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최고점은 이제 7,970원짜리, 최근에. 1월달, 2월달에 7,970원짜리를 찍어줬었고 현재 주가가 4,630원으로 기존 대비 한 3,40% 정도 빠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NVH 코리아를 보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NVH 코리아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지지구간대를 하나 만들면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 지지구간대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자리, 3,585원, 3,590원 그 부근대에 조금 지지구간대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큰 지지구간대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그 위로 주가의 반등이나 아니면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려와주는 그런 구간대요. 그럼 고점자리 부근 5,500원 위로 약간의 선을 한 번 그어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저항자리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약간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 자리로 좀 보여요. 그래서 첨대만 한 번 긋고 박스를 한 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래구간대, 지지구간대, 위에는 저항대 이런 식으로 그럼 5,500원부터는 이제 우리가 차익실현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밑으로 5,000원 아래로 선을 한 번 긋게 되면 박스 구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주가가 머물러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흐름을 잡아주는 구간대가 밑에 구간이에요. 그리고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위에서 조금 이제 수익실현 그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위에 있는 노란 박스 구간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구간대를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위에다 갖다 팔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아랫박스에서 그냥 매수 구간 잡아놓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강한 구간대를 찾는 게 좋겠죠. 현재 그런 강한 구간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저항자를 잡아주던 구간대가 있어요. 4,520번 부근 보시게 되면 윗고리를 계속 달고 빠졌었던 그 자리가 앞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나서 NVH 코리아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테마 흐름이나 섹터 흐름들을 탔었어요. 지금은 테마나 섹터 흐름들을 크게 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 GH 신소재가 조금 등락폭이 나오긴 하지만 NVH 코리아까지 완전히 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받고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기적인 큰 상향들, 상승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항자를 지금 뚫고 올라왔었고 앞전의 패턴을 조금 학습해서 좀 가져오는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도 흐름이 좀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분봉상 흐름들을 보니까 자, 대략적으로 느낌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려오고 반등 나오고 내려오고 반등 나오고 30분봉상 W 패턴이 좀 눈에 띄고요. 지금 꼬리뼈 부근이라고 하죠. 이 파란색 구간대를 꼬리뼈 부근을 머금으면서 종가에 끝났어요. 이런 경우들은 아직 뚫지 못했고 여기서 뚫고 올라오고 왼쪽 골반자리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W 패턴으로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고 현재 지금 뚫어주기 위해서 밀어주면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대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W 패턴을 잡을 때 항상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간대에서 왼쪽 골반자리라고 불리는 이 자리랑 그 다음에 꼬리뼈 자리로 불리는 이 자리랑 이격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 N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해요. 꼬리 구간대가 아, 꼬리뼈 구간대랑 그 다음에 왼쪽 골반자리랑 그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또 수익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한 1에서 한 2% 정도? 조금 더 이제 펌핑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한 3% 정도? 4% 정도? 이렇게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가 당일단타 성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잡아준 패턴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무시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W패턴 안쪽에서의 지지관대를 잡아서 우리가 포인트로 살려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분 방상 W패턴의 정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까지도 동반을 해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볼 만한 그런 구간대다.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NVH 코리아라는 종목이었고요. 4,630원, 4,555원, 4,500원, 4,400원 135원 자리, 4군데 잡아봤습니다. 1봉상 저항대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30분 방상 W패턴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단타 성향으로 한 번 정도 볼 만하겠다. 앞전에 있는 차트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